이 컨셉은요 사무실 느낌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니 이런 거 저 포인트 신발 스니크 참 연주 네 일단 여기 앉아서 아 네네 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늘이 물들어져 나에게로 떨어져 눈물같이 I go high 고통에 중독되가도 I'm not smile 어차피 you know 오케이, 기내 할까요? 네네네네 곡은 이걸로 픽스야? 일단 연습해보고 체력 한번 보고 바꾸면 바꿀 수도 있어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없네 나도 그거는 좋겠다 정말 팬들이 저런 노래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내가 이걸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보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보여줬던 것만 딱 넣은 거야 일단 생각보다 안무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연습을 그래도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중요할 것 같아 일단 해보고 해보자 아... 그런 거 아닌가? 곡은 못 바꿔 수고한 거 아닌가? 내일 연습할 때 한 번만 더 공유까지 알려줘요 이렇게 할게, 그러면? 연습이 투표할게요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룬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거의 1년 반 만에 저희가 제대로 준비해서 앨범을 나오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스포어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팬 여러분들한테 곡은 진짜 이제야 진짜 일어나는 거니까 많이 기대가 좋을 것 같아요 룬이의 어깨 룬이의 어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